우리가 OOS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처음 맞닥뜨리면 용어가 문제죠 용어 중에서 OOS에 등장하는 3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들을 각각 뭐라고 부르는지를 살펴보는 걸로 용어를 시작해 봅시다 우선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우리는 mine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용자를 user, 그리고 이 user는 their라고 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겠죠 이것을 OOS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단은 their를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자원을 갖고 있는 서버라는 뜻에서 resource server라고 부릅니다 resource는 자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저 자원의 소유자를 user잖아요 그걸 이제 resource owner, owner는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서비스를 리소스 서버에 접속해서 정보를 가져가는 client라는 뜻에서 client라고 부릅니다 resource server와 client 그리고 resource owner 이렇게 3자 간의 관계가 OOS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OOS의 공식 매뉴얼을 보면 authorization server라고 하는 서버가 더 있는데요 resource server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 authorization server는 인증과 관련된 처리를 전담하는 서버이고 공식 매뉴얼에서는 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여주지만 우리는 그냥 저걸 합쳐서 resource server라고 해서 좀 더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이 용어가 헷갈리면 뒤에서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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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